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망꿈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꿈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상태나 삶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도망치는 행동은 특정한 문제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도망꿈을 꾸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이나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에서 도망치는 상황은 실제로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의 문제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특정 인물이나 동물에게서 도망치는 꿈을 꾸는 것은 그 대상이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의 상징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부담스러운 역할이나 의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도 도망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의 책임감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은 상황에서 이러한 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망꿈은 때때로 자신에 대한 불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피하고 싶어할 때 도망치는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아, 상실감 또는 자기 회피적 태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도망꿈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특히 예기치 않은 변화가 닥칠 때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꿈속에서 도망치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이나 가정, 대인관계 등에서 오는 압박감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쫓아오는 대상은 그 압박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쫓아오는 것이 사람이거나 동물일 경우, 그 대상은 현실에서의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은 현실에서 무언가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히는 꿈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려 하지만, 결국 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도망치는 꿈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도망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꿈은 내면에서의 해방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안전한 장소로 도망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의 불안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피난처나 해결책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의 도피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안전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도망치는 꿈은 현실에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그 인물과 함께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도망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일 수 있으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꿈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도망 꿈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피 본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꿈 속에서의 도망은 이러한 도피 본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도망 꿈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망치는 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압박감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상징하며, 특히 직장, 가정,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이 꿈 속에서 도망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망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자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도망치는 행동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즉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피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내면의 욕구 사이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꿈은 무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 꿈도 무의식적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위협이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무엇이 자신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도망치는 대상이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꿈을 꾸는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도망치는 꿈 한 남성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직면한 압박감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도망치다가 결국 잡히지 않고 도망에 성공했으며, 이는 그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에게서 도망치는 꿈 한 여성이 사나운 개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갈등이 꿈 속에서 개로 상징화된 것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도망치려 했지만, 개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망치는 꿈 한 남성은 가족과 함께 큰 홍수로부터 도망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족과 함께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결국 안전한 곳으로 가족과 함께 대피에 성공했으며, 이는 현실에서도 가족의 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꿈이었습니다. 강도가 따라와서 도망치는데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인 꿈 자신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런 꿈을 꾼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거나 조심해야 한다. 주로 애인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꿈일 경우가 많다. 개가 도망가는 꿈 계획한 일이나 소망사항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든지 기만,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에게 도망치는 꿈 개로부터 도망치는 꿈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검은 뱀으로부터 도망가는 꿈 어려운 일을 마주치게 될 꿈입니다.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망다님 꿈 어떤 일의 중심인물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 고양이가 부엌에 들어와 생선 반찬을 물고 도망가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 귀금속을 훔치거나 강탈해 간다.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도망치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 귀금속을 잃게 됨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도망가는 꿈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도망가는 꿈을 꾸게 되면 실패와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귀신에게 도망치는 꿈 귀신에게 도망치는 꿈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해야 합니다. 기린이 도망치는 꿈 계획하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을 잃게 됨 기린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망치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됨 남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도망친 꿈 현실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그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며 계획하던 일도 미수에 그친다.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꿈 이런 꿈들은 나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공부나 숙제는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든 뜻대로 잘 안된다는 것을 의미 주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자주 보게 되는 꿈 늑대 무리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하늘 위로 허럴 날아가는 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행운이 트여 이리 순조롭게 풀린다.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도망친 꿈 어떤 재물을 얻을 기회를 놓치거나 이리 미수에 그친다. 도깨비 유령 귀신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거나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꿈 질병, 오한이나 낭패, 고전, 장애, 말썽, 피해 등을 겪게 된다. 도망가는 쥐를 돌로 잡는 꿈 도망가는 쥐를 돌로 잡으면 소인배, 장비를 부리는 사람 혹은 연구하는 사람을 설득시켜 이를 성사시킨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꿈 현재 걱정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고 있음을 암시 도망치면서 체포될까 불안에 떠는 꿈 도망치면서 체포될까 불안했다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 시험, 취직, 결혼 등 중대한 일에 실패하거나 불안하다. 돼지가 도망가는 꿈 하는 일이 심하게 꼬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나 재물을 잃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돼지가 무서워서 도망쳐 달아나는 꿈 자신 또는 가까운 식구들 중에 누가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상쌍이 손재에 부딪혀 장애를 겪거나 범죄를 짓는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돼지가 뒤로 변해 단벽에 난 구멍으로 도망치는 꿈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끝에 가서는 실패하게 된다. 용두삼이 격이다. 말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꿈 부동산, 동산 등이 흩어져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됨. 말이 도망가는 꿈 만사가 불길해짐 말이 도망쳐 달아나거나 싸움하는 것을 보는 꿈 질병을 얻거나 행하는 일에 곤란 및 실패, 저절이 생기게 된다. 무너지는 산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꿈 재산파탄이나 질병과 우한 및 사업의 실패가 따르게 된다. 무언가에게 쫓겨 도망치거나 깊숙한 구멍이나 틈에 몸을 들이밀고 숨는 꿈 이성교제의 성립이나 욕정에 의한 방황 및 반항 또는 독립 등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뱀 보고 도망치는 꿈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된다. 뱀이 도망가는 꿈 투자, 사업, 상업 등에서 실패를 하며 재물 손실과 손재수가 예상되는 나쁜 꿈이다. 도나구에 가까이에 있어 피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도망할 수 없는 꿈 문제를 회피하고 싶지만 그렇게도 안된다는 암시를 나타낸다. 봉대로 감은 시체 일부를 보고 무서워 도망치는 꿈 교통사고나 역상을 당한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도망을 친 꿈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이상이 생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 사슴이 나가거나 도망쳐 버리는 꿈 사업이나 직위 및 명예, 재물 등의 손실과 파탄이 발생되는 장애를 치게 된다. 사슴이나 토끼가 도망치는 꿈 자신의 지혜로 재물을 얻게 될 진초 그리고 만일 꿈속에서 사슴뿔을 얻었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횡재운이 있을 진초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를 피해 도망치는 꿈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를 피해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폐하가 유산되거나 태어나더라도 요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권리를 얻더라도 곧 상실하게 된다는 암시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뒷걸음을 치거나 도망치는 꿈 어떤 일을 하든 불안감 때문에 커다란 패배감을 맛보게 됨. 새장의 새가 도망친 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됨. 성난소가 빚조타와서 도망친 꿈 사업상의 일이나 새로운 기사, 책 등을 접하게 되거나 업무상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아 힘들거나 결혼생활이 벅참을 암시 시체 때문에 도망친 꿈 재물이 생길 기회가 있으나 성사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시체가 무서워 숨거나 도망치는 꿈 시체가 무서워 숨거나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모처럼 목도를 얻을 기회인데도 얻지 못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쓰나미가 와서 도망가는 꿈 쓰나미가 와서 높은 장소로 도망을 가는 꿈은 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빼고 모두 다 쓸려나감으로 홀로 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빼고 다 망해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악어가 때로 달려들어 도망치는 꿈 악어가 때로 달려들어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이 난관에 부딪혀 온경에 처하거나 악당들에게 시달린다. 악한이 도망가는 꿈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좋은 기회를 요쳐 좌절함. 애인에게 도망치는 꿈 애인에게 도망치는 꿈은 현재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양들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꿈 양들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직업을 바꾸거나 누군가에게 모력을 당하게 되므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다. 어떤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작정 도망친 꿈 무슨 일을 하던 실패와 고통이 뒤따르며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됨. 원숭이가 탈출하여 도망가는 꿈 비밀이나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자녀의 가출로 근심의 쌓임 유령이 끌고 가거나 이끄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꿈 자신을 잘 되도록 추선하여 주고 권유하는 사람의 호의를 물리치게 된다는 예시이다. 자기 집 고양이가 도망간 꿈 고용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분실한다.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홍수를 피해 도망가는 꿈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잡았던 쥐가 도망가는 꿈 잡았던 쥐가 도망가는 꿈은 거의 성사 단계에 있던 일이 허사가 되어버림을 의미한다. 실망이 크겠지만 다음 기회를 위해 자신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잡으려던 쥐가 담구멍으로 도망치는 꿈 잡으려던 쥐가 담구멍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했던 일이 차질을 빚거나 풀리지 않는다. 적기에 폭격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꿈 쥐첨등에서 탈락될 것을 암시하며 만사가 허사가 되어버림 전쟁에서 도망가거나 패배한 꿈 전쟁이 나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그만큼의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처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궁 속에서 전투 중에 도망을 가거나 피하였다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전투에 패배하면 자신의 일이 실패하게 된다. 죄인이 갇혀있던 형부소를 탈출하여 도망치는 꿈 현실적인 제약과 억눌림을 탈피하고 싶은 욕구와 방황이 실수나 장애로 인해 말썽을 깊게 된다. 죽어있던 송장이 살아나서 놀라 도망치는 꿈 이미 성사시킨 일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사업자금을 되돌려주게 된다. 쥐가 급히 도망치는 것을 본 꿈 쥐가 급히 도망치는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자녀나 재물로 기쁨을 누리며 이득을 본다.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도망가는 꿈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보는 꿈은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길몽이지만 이 불을 보고 불을 끌 생각을 안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면 반대로 아주 안좋은 흉몽이 됩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은 분명 좋은 징조인데 여기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갔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집에 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직장을 잃게 되고 코끼리 때가 쫓아와 도망가는 꿈 코끼리는 학자, 부자, 높은 지위의 사람, 명예, 학문, 업적, 일, 큰 상상 덕덕의 상징이다. 코끼리 때가 쫓아와 도망가는 꿈은 권위적인 어떤 사람이나 분위기 혹은 그런 집단으로부터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심리적 부담과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다. 혹은 성적인 강박관념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버지의 존재나 그 후광을 나타내기도 한다. 토끼가 도망치는 꿈 토끼가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하게 된다.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치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도망갈 수 없어 떨고 있는 꿈 앞으로 박찬일이나 권력자 또는 세도가에게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호랑이나 사자가 자신을 피해서 도망친 꿈 일반적으로 권리 상실, 사업 실패 등이 뒤따른다. 화재가 났는데 불을 끄지 않고 도망치는 꿈 집안이나 직장에 화근이 생기고 불길한 일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